일본 논평 김하철아! 일본 논평입니다 일본 논평은 해박하며 용무 단장하며 영업뿐만 아니라 러시아 엇가지 능통한 블라드 보스터크 보드카 원샷 아우더케 위스키야 욕 아닌 위스키 오늘 코미디하우스 어떠셨는지요? 물론 뭐 가장 재밌는 코너는 일본 논평입니다 김하철아! 일본 논평입니다 진짜 재밌지 않습니까? 되게 웃겨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할 코너는 10분 토론입니다 지금 요새 장한의 화제입니다 성대모사 똑같은데 사실상 성대모사는 제가 더 잘합니다 최양락 성대모사 웃기지 마 마! 진짜 똑같지 않습니까? 최양락씨도 깜짝 놀랍니다 별따이야! 그리고 김국진 성대모사 저는 뭐 별로 안 똑같습니다 왜냐면 혀가 길고 발음이 정확하기 때문에 안 똑같은데 사람들이 똑같다고 합니다 이야기만 하면 내가 말이야 밤새우지 마자고 말이야 참 나 안 똑같은데 똑같다고 김흥국 성대모사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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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으아야! 으아! 아직 그냥 내 생각만